누구시지? 누구누구? 혹시 성함을 하시나요? 조미미, 먼데서 오신 손님을 열창해 주시겠답니다. 그대 이름은 신선희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던 님인데 꿈속에서 그린 님인데 어이하라고 어이하라고 나는 나는 어이하라고 대답해 주세요 말 좀 하세요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까 뭔 그 성우신 손님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바빠도 갈수록 일절 자르면 안됩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타도록 기다렸던 님인데 마음속에 고린 님인데 한국의 능력본인 의운역 At か 말 좀 하세요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부르릴까 뭔데 서신 손님 와 역시 가슴이 틀립니다 감사합니다